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17쪽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 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의 안전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요호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리하지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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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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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속에서 빛의 경제를 누리는 현장 24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말씀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올 한 해 강단 메시지와 또 본부 원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권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라는 그 권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운동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흐름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전도운동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 인생입니까? 나는 영혼 속의 제자이고요. 그리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이것이 말씀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정체성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과 정체성의 이유가 영혼 속의 제자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정성과 기도의 확실성 그리고 전도의 현장성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나는 영혼 속의 제자이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이삭을 말하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또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출발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내게 주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라는 그 응답의 말씀 그리고 이미 내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으로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라는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숨은 인본주의로 인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놓치기 때문이고요. 이미 내게 주신 말씀, 이미 내게 주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라는 그 응답의 말씀 그리고 이미 내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으로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라는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불신앙으로 기도의 확실성을 놓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의 숨은 동기로 인해서 전도의 현장성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의 이유가 되기 위한 복음의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정성. 그 시작은 복음부터 우리가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맞지만 그건 이론이고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희미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영적 세계라 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땅의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 없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 어느 시점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10절의 중간에 보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소가 무슨 뜻입니까? 참소라는 말은 거짓말로 죄를 꾸미는 것을 가지고 참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참소해서 죽게 만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세계, 우리 인간의 역사 이전의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적 존재인 사단의 존재, 그 사단의 존재와 그 일을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때가 참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창세계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간의 시작이 없는 태초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 즉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계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확히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정확히 볼 수 있냐 창세계 2장을 읽을 때 창세계 2장은요 내 강이 흐르고 어떻게 어떻게 흐르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계 1장에서 7일간의 천지 창조의 내력을 대략 이야기하시고는 창세계 2장 4절에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가 아니라 창세계 2장 4절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땅과 하늘이라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꿔 땅의 강조점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계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고 또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지만 창세계 2장 4절에서는요 땅과 하늘로 순서를 바꾸면서 자신을 요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요호와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죠. 소설어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는 구원과 언약 성취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요호와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창세계 2장 5절에 보면 요호와 하나님이, 즉 구원의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에 관한 계획을 인간 창조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정성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영적 세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백년짜리 인생을 살고 가지만 나는 백년짜리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느냐 이것이 복음의 진정성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정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 소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세상 문화라는 공중건설에 잡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적 사실을 아느냐 그리고 복음의 진정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성입니다. 바리세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의 진정성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의 진정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또 한국교회만 우리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이나 우리는 내로남불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말하면 믿음, 남이 말하면 불신앙 이런 내로남불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특별히 한 전도자를 세워서 나와 후대와 2, 3, 7 살릴 말씀을 주시는데 내 기도의 양보다 내 머리와 내 입술로 나오는 생각과 말의 양이 많다 더 많다면 나 또한 이 시대에 바리세인이고요. 나 또한 내 유익을 쫓아다니는 이 시대의 교회 정치꾼, 사두개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확실성이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2, 3, 7의 빛으로 서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온다. 이런 강구 말고요. 우리의 기도의 확실성이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2, 3, 7의 빛으로 서신다. 그 확신이 바로 기도의 확실성이라는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2, 3, 7의 빛으로 서신다는 그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가 보좌화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좌화 되어 기도의 확실성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구체적으로 미리 누리고 있어야 하는 응답이 나의 인생 송구 24 이것부터 발견하고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 송구 24 이것부터 발견하고 누리고 있어야 그래야 말씀 흐름이 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게 레마로 와야 선포되는 말씀 케르그마 즉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요 장가 잘 갔다 아내 잘 만났다 이런 소리거든요 물론 잘 만났죠 그런데 그 좋은 소리도요 백번도 아니고 천 번 가까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나를 비하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느 분이 주일날 제가 2부 예배 때 본당에 헝금함 앞에 안내 서고 있잖아요 헝금함에 헝금을 놓고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가다가 말고 백목사 오늘 멋있다 이것도 아니고 백목사 장가 잘 갔다 뜬금없이 집 사람 진짜 잘 만났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천 번 가까이 들으니까요 이게 진짜 욕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도 결혼 15년 차입니다 올해 이제 그만 듣고 싶고요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사람 진짜 잘 만났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두 사람 진짜 잘 만났다 보금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 부부가 붙잡은 인생선구 빌리포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첫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선구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둘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선구는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 한자로 주역이라는 말씀을 붙잡았고요 셋째를 가지고 붙잡은 인생선구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길을 기울이라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붙잡았고요 넷째는 정복하고 다설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선구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말씀이 멋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말씀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아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항상 그런 질문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홀에 불을 끄면 여러분은 저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물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빛으로 반사된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반사된 것을 보는 것이지 빛 없이는 우리의 눈이 직접 사물을 관찰하지 못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2, 3, 7의 빛으로 서신다라는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케르그마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로고스가 내게 레마로 24할 수 있는 내 인생 선구부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게 레마로 24할 수 있는 인생 선구를 가지고 12가지 인생 문제라는 현장 자료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나의 정체성이 편집되어 주고 내가 보좌화 되어집니다 기도의 확실성이란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실성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보좌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좌화 되기 위해서는 미리 누리고 있어야 하는 응답이 나의 인생 선구 24 이것부터 발견하고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흐름 속에서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2, 3, 7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영혼 속의 제자고 나는 영혼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의 이유가 되기 위한 전도의 현장성이란 복음으로 숨은 현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전도의 현장성입니다 숨은 현장이란 창세계 3장 하나님 떠난 인생 창세계 6장 물질 중심 창세계 11장 성공 중심 사도행정 13장의 점술문화 16장의 귀신문화 19장의 우상문화로 포장된 인생과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성이란 복음으로 인생들과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난달 하유 집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죠 전도는 부흥과 행정과 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교회가 전도를 부흥과 행정과 일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약하니까 인생과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행정으로 빠지고요 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를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집이나 아니면 PC방에 가야 했었죠 그런 시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공감할 수도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이었는데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내 주머니에 컴퓨터를 놓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소리지 무슨 말이지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딴 많은 컴퓨터를 어떻게 내 주머니에 놓고 다닌단 말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주머니에 신발은 없어도 주머니에 컴퓨터 한 대씩은 다 놓고 다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오는 줄 압니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컴퓨터가 앞으로는요 내 몸에 심겨지는 시대가 옵니다 내 몸에 컴퓨터가 심겨지는 시대에 내 몸에 컴퓨터가 심겨지는 시대가 오면 또 AI 인공지능이 터기점 시대를 넘게 드는 시대가 되면 사람의 일자리는요 AI 인공지능 로봇에 대체되고요 또 AI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 결과로 생산력은 늘어나지만 소비력은 없는 시대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뺐고 그래서 생산력이 우리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장에 재고는 쌓이는데 이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로봇이 무슨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해서 생산을 하지만 AI는 소비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AI에 의해서 생산력을 빼앗긴 인간도 소비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정부에서 주는 보편적 기본 소득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엑스맨 같은 초인과 또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인류라고 부르는 우리와 같은 보편적 인간 이렇게 이 세 부류가 이 지구상에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초인, AI, 인공지능, 인류 이 세 부류가 이 지구상에서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를 희롱하듯이 다 보여주면서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의 후유증으로 인한 시대적 영적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1901년부터 2000년까지가 20세기죠 그래서 저는 20세기 문화에서 집적적인 영향을 받은 세대고요 또 우상화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1970년대를 시작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점술과 귀신과 우상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우상화 되어 있었던 나의 영적 상태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1인 1가구죠 경남 진해시에서 이렇게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가 21살 때였거든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가위에 눌리고 공황장애가 오면서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오면서 몸무게가 47kg까지 빠지게 되었거든요 지금 제 몸무게가 그렇습니다 60kg 좀 넘어요 밥 먹으면 조금 더 되고 굶으면 조금 안 되고 그런데 제 몸이 제 이 몸에서 47kg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군복이 없었어요 완전 영적으로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요 2001년부터 2100년 21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의 후대가 살아갈 시대는 22세기가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미래 시대는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 이런 미래 재앙이라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이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노화 홍수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은 그 사단은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의 영혼을 숙주로 삼아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어둠의 빛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로 인한 현장 그래서 시대 시대마다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금으로 숨은 현장으로 인한 인생과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금을 얼마나 열두 가지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떠난 인생을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느냐 이것이 우리 후대가 전도운동을 이어받느냐 못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 세계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적 세계와 사단의 역사를 잘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보금의 진정성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를 237의 빛으로 서신다는 기도의 확실성을 누리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나의 인생성구 레마루 24하는 가운데 내가 보좌화 됨으로 보금으로 숨은 현장으로 인한 무너진 인생과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전도의 현장성을 놓치지 않는 정말 영원 속의 제자 영원 속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사에서 4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3생명을 말씀하죠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되 나 여호와가 으로 너를 불러쓴 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은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3초월을 말합니다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로 삼전무후무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백년짜리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알고 영원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 이 시대에 정말 남길 것을 남기고 갈 줄 아는 영원 속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년짜리 인생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또 기도의 확실성과 존도의 현장성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일만성도 237 대교구의 주역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로고스가 나의 레마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가운데 말씀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의 이정표가 내 말씀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누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후대를 보는 가운데 복음의 진정성과 기도의 확실성과 전도의 흔상성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2, 3, 7 복음하에 귀하게 서인받고 영원 속에 제자라는 그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